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5,703명입니다. 현재는 6,822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117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는 529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확보 관련해서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전략이 어떠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백신은 개발보다는 자체보다는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백신 개발과 완성인데 이런 기간이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이므로 당연히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된 백신보다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공동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서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백신 승인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청도 같이 식약처와 협조하여 정밀하면서도 시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는 아직 검토하여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대응에 있는 일선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은 의료진이시고 또 질병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접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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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